이곳의 온천수들은 절대 그냥 버리지 않는다. 이 온천수가 심신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끝까지 효자 노릇을 한다는데. 목욕탕이나 온천등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경우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식혀서 버려야만 한다. 그래서 버려지는 온천수를 식히는 동시에 뜨거운 물을 2차, 3차 활용할 수 있는 이 온천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온천과 숙박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온천수를 지역난방 원소로 공급하는 것이다. 한옥의 멋과 미를 살린 한옥 리조트. 지금 현재 여기는 한옥 별장입니다. 이곳이 현재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온천수가 60도의 온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60도의 온천을 쓰고 남은 폐허를 각 방바닥에 보일러 시설을 의해가지고 자연적인 온천수가 돌게 돼 있습니다. 각 객실마다 60도씨의 온천수가 욕실에 직수 공급되는 것은 물론 온천수를 난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사계절 내내 온천수를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통해 타연료 대비 70% 이상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여기 온천수가 끓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손을 대우시면 그래도 온기가 상당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 온도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화학연료를 써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설치된 이 별장에 설치된 온천수가 쓰고 남는 온천수가 자연적으로 방바닥에 보일러를 순환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물에 남아있는 폐열이 24시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이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측정해 보았다. 실외 온도는 영상 5도 수준. 별도의 난방을 하지 않고 온천수로 난방을 한다는 이곳의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영상 25도 가까이 되는 실내 온도. 바깥과 온도 차는 20도 차이다. 한정거는 있죠. 한정거는 있지만 원초적인 온도가 60도고 현재 이 온도가 60도가 제공되는 온도가 아니라 40도에서 제공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이미 거리상에 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안된 상태의 온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